반갑습니다. 최고의 물리반점전략학과 백의범입니다. 7월 7일, 7월 학평, 기말고사 일정 등으로 인해서 좀 어수선한 상태죠. 6월 모평이 끝난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기말고사 기간 때문에 대부분의 현역 학생들, 이번에 학평을 응시했을 대부분의 현역 학생들은 뭔가 마음의 준비 없이 시험을 치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 그런 시험이에요. 그래서 가볍게 여름 들어가기 전에 분위기 전환용으로 이렇게 한번 자기 자신을 테스트해본다. 그런 의미. 아무래도 또 한 2, 3주 정도 내신에 전력 투구를 하다 보면 물론 정시 올인하는 학생들은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좀 내신 대비를 하고 어수선하게 이렇게 지내다 보면 오히려 6월 모평 때보다 감이 좀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이 시험 결과에 좌지우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보니까 컷이 현역들만 치러졌다는 걸 감안했을 때는 그렇게 뭐 컷이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1등급 컷이 44점, 2등급 컷이 39점, 3등급 컷이 31점 이렇게 뭐 분포는 적당한데요. 역시나 이제 뭐 6월 모평 때와 비슷한 분위기가 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2등급까지는 어느 정도 기초적인 수준의 물리학습이 이제 완료가 되어가는 뭐 그런 차원의 학력을 보여주고 있다면 3등급 이하 학생들은 아직도 기초적인 개념을 습득하지 못한 상태 또는 개념을 한두 바퀴 돌렸다 하더라도 그것을 뭐 기출 문제들을 통해 충분히 좀 연습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을 텐데 그게 좀 덜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냐 뭐 그런 느낌을 받는 점수죠. 객관적인 난이도를 고려해 보면은 그렇게 어려웠던 시험은 아니었고 굳이 또 비교하자면은 6평보다는 훨씬 쉬웠거든요. 그래서 작년 수능 수준도 안 됐어요. 사실 작년 수능보다도 조금 더 쉬웠던 문제 전체적으로 뭐 3월 학평이나 4월 학평과 대동소의한 올해 뭐 학평은 그렇게 출제하기로 작정을 했나 봅니다. 7월 정도면은 난이도를 조금 높여도 괜찮은데 여름 들어가기 전에 자신감 좀 가져라라는 의미에서 좀 쉽게 낸 것 같은데요. 근데 그에 상응하는 점수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 그런 거를 너무 담아둘 필요는 없어요. 지금 우리에겐 여름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기분 나쁠 필요는 없죠. 스스로 자책하거나 이러기보다는 객관적으로 뭐 틀린 문제에 차분하게 점검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여름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어느 정도 공부해야 될지 뭐 분량과 컨셉 그리고 실천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을 좀 다지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쉬웠던 만큼 너무 뭐 길게 해설하기보다는 짤막하게 핵심적인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눈치챌 부분들 딱 해설 들으면 아 그런 거구나 라는 거를 좀 숙지할 수 있는 정도의 컴팩트한 해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죠. 너무 쉽죠. 적외선은 열화상 카메라 이런 익숙해야 돼요. 이제 이런 지식적인 부분들은 마이크로판은 전자레인지에 이용된다. 자외선은 살균효과가 있어. 다 맞는 얘기죠. 답은 5번이 되겠고요. 2번 곡선 경로를 따라 운동하기 때문에 방향만 바뀌어도 등속도는 아니죠. 속력은 일정할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던졌으니까 중력 작용하면 속력도 뭐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곡선 경로를 따라 운동한다라는 조건만 가지고는 뭐 등속도일 수는 없습니다. 운동 방향은 변하고 있고요. 뭐 답은 뭐 디귿입니다만 이동거리 이동거리는 이 곡선의 길이지만 변이는 직선 길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곡선 경로를 따라 운동할 때는 이동거리가 변이보다는 무조건 크겠죠. 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그러면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인데 뭐 이게 좀 익숙치 않은 학생들은 이렇게 뭐 풀어도 좋아요. 이게 동쪽으로 간다. 이쪽으로 가는 걸 동쪽 운동 방향을 이쪽으로 가는 걸 뭐 서쪽 그럼 이건 동쪽으로 가고 있고 동쪽으로 가고 있고 서쪽으로 돌아오고 서쪽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A, B, C 구간만 일단 보면 속도가 동쪽으로 가면서 빨라지니까 기울기의 변화를 보면 되잖아요. 빨라지니까 결국에는 동쪽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고 동쪽으로 가면서 느려지니까 서쪽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고 서쪽으로 가면서 빨라지잖아. 기울기가 급해지니까 서쪽으로 힘이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속력은 A 구간에서는 점점 증가한다. 기울기의 크기가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맞는 얘기가 되겠고 가속도의 방향, 힘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B하고 C는 같은 방향입니다. 운동 방향은 반대지만 힘의 방향은 반대 방향이 되겠죠.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임의 방향은 몇 번 바뀌었느냐? 여기서 한 번 바뀌었어요. 한 번. 그죠? 두 번 바뀐 게 아니라 동에서 서로 한 번 바뀐 거죠. 그래서 틀린 얘기. 답은 기억. B에서와 C, B, C의 아, 이것도 틀렸죠? B, C가 B, C를 물어봤으니까 B, C는 서, 서니까요. 결과적으로 기억만 맞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을 익숙하게 표시해놓고 그렇게 푸는 방법이겠고 좀 수학적으로 푼다라고 하면 이런 걸 뭐 혹시 아나요? 미적분 배웠으면 이런 거는 이제 뭐 극점이라고 하죠? 극점에서는 운동 방향이 바뀌고 변곡점이라고 하죠? 변곡점에서 힘의 방향이 바뀝니다.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수학적이다 이런 얘기 할 테니까 그냥 의미를 따져서 풀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참고로 얘기하자면 극점에서는 위치 시간 그래프의 극점에서는 운동 방향이 바뀌고 변곡점에서는 힘의 방향이 바뀐다. 그렇게 이제 알아두셔도 괜찮은 내용입니다. 3번의 답은 1번이고요. 4번의 답은? 4번의 답은? 감사합니다.